천천히 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줄줄을 말해요. 뭐뭐로 끝나는 말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 형. 형으로 끝나는 말입니다. 무슨 무슨 형. 하나 둘 셋. 호동이 형. 조수형. 성형. 수근이 형. 삼각형. 오케이. 오케이. 왜 호동이 형인데. 왜 호동이 형이. 우리 호동이 형이 왜요. 영석이 형 맞잖아. 영석이 형 맞잖아. 영석이 형. 영석이 형. 영석이 형. 아니 봐봐요. 영지 의견부터 얘기해봐. 영석이 형 맞잖아요. 영석이 형. 이거 맞잖아요. 호동이 형. 형짜로 끝나는 얘기인 거잖아. 형짜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 퀴즈를 내실 때. 형으로 끝나는 단어라고 했으면 안 했지. 그런데 형은 끝나는 말. 호동이 형. 영석이 형. 영석이 형 왜 이래. 영석이 형 왜 그래.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땡 안 했잖아. 땡 안 했어. 넘어갔어. 그러니까 내가 수근이 형 했지.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아니 얘 보장까지 떨어졌어. 내가 이런 느낌으로 섭외한 거 아니었단 말이야. 내가 이런 그림이 이게 아닌데. 세팅할까요? 여기요. 우리 애를 왜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해놨어. 저희 세팅할게요. 아니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형이. 그러니까 화형. 성형 이런 거. 그거 자체로 복합원들. 이거는. 호동이 형. 수근이 형은. 호동이 형의 사촌의 둘째 형. 이것도 그렇게 안 보여. 그렇게 안 보여. 복합원 기준 안 정하셨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다 되는데. 내가 미안하던 사과를 하잖아. 좋아요. 받아드릴게요. 미안하던 사과를 하고. 드러나 봐. 얘 옆에 차라리 하나를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로 더 걸 테니까. 오케이. 굿고 더블로. 굿고 더블로. 아니야 이거. 송순권한테. 아니 할 수 있어. 왜냐면 호동이 형수근이 형은 약간 이거. 나중에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심판협회에서는 바로 땡을 하지 않아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과했잖아. 받아들일게. 알았어. 도전. 일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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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자의 딱딸샘 아니에요? 알아서 잘 깔끔하게. 알자의 딱딸샘. 어? 땡! 어?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어? 땡! 아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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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이야 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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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심장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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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심장이. 아니 잠깐만 우리 알려주지 말아봐. 알려주지 말아봐. 이거 우리 하나만 줘요. 땡모바 하나만 줘요. 땡모바 하나 주세요. 네. 이렇게 진피한 경우도 안 돼. 아니 아니 땡모바 하나만 줘요. 이건 아니야. 야 그거 너도 모르면서 구전을 해봤을 수가 없어. 어? 이거 뭐? 그냥 넘어가면 안될거야. 이건 안될거야. 땡모바 하나만 줘. 땡모바 하나만 줘. 땡모바 하나만 줘. 땡모바 한 잔만 줘 봐야 진짜. 땡모바 한 잔만 줘 봐야 진짜. 우정아. 아니 아니야. 자 보세요. 전 잘 보셨어. 전 잘 보셨어. 이렇게. 잘 보셨어. 잘 보셨어. 여기 다음에 또. 20대. 나와. 나와. 빨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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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오라고. 동요 퀴즈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어머. 안유진의 고향은? 어렵다. 과연 어디일까요? 어렵다. 어렵네. 잠시만. 자 동요 퀴즈. 하나 둘 셋. 서울. 땡. 서울 아니야? 대전. 대전. 어디지? 너 유진아. 너 충북 청주 아니야? 저 대전입니다. 대전.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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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아 우리 진짜 웃긴게. 잘하네. 아 우리 진짜 웃긴게. 아.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많았어. 기본적으로 얘기한 게 아무것도 없어. 왜 나도 알고 있어. 고르시면 안 돼요. 손님. 손님. 고르시면 안 돼요. 나는 잘하고 있지. 너무 반대라서 기억하고 있어요. Let's go. Let's go. 왜 이렇게 동요 퀴즈만. 너무 쉽다. 아 맛있다. 뭐예요? 오마이걸 히트곡 3개씩 얘기해주세요. 너무 쉬워. 하나 둘 셋. 던던댄스야. 다섯 번째 계절. 번지. 말해요. 정답. 여행이 전부다 히트곡이에요. 여행이 전부다 히트곡이에요. 아니. 던던댄스야. 모르세요? 모르세요? 어 대본 드세요. 대본 드세요. 쌍. 모르세요. 뽑아야 됩니까? 뽑아야 됩니까? 뽑아야 됩니까? 저 그렇게 고르시면 물건이 상해요. 거기서 거기.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어 물건이 지금. 나 봤어. 시장에서 이런 아저씨 봤어. 네. 네. 정답. 정답. 선박 뛰어라. 선박 뛰어라. 아. 뭔 줄에서 내가 정답이라고 했어? 윤아 선배님의 비밀번호 486? 오? 정답! 왜 하는 거야? 부모님 오죽해. 하루에 내만 사랑을 말해. 목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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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걸 리스트 잖아 매일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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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아 하이라이트로 가주셔야 돼! 하이라이트로! 싸비 싸비 싸비! 몬상 없이 말하지 마라 고생 나와!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 키스를 해줘 영원히 키스는 deswegen의 고마워 그 부분도 알 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갖출 수 있다가 You are my secret boy Boy, boy Yeah, 둘 셋 Boy, boy, boy 오케이 야, 야, 너 누가 좋아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그 고전 예능 특징 있잖아요 무조건 하는 거 남았어 이 노래는 언니도 알지 않아? 나도 안 이건 너무 유명해가지고 네네네 그리고 이거는 또 보컬의 신이 또 윤하 님이잖아요 맞아 맞아 지망생을 했던 모를 수가 없잖아 연습생 때 연습했어요 근데 근데 뒷모습을 이거를 호응하는 거 뒷모습 봤는데 얘가 독일에 있던 애인데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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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나도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놀라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한테 약간 복사골 문화축제 느낌이었어 저는 구수에서 좋긴 좋았는데 좋았어요 이승명을 느꼈어요 렛츠기릿 렛츠기릿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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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이 같다 안녕하세요 사단 났다 이거 막걸리 사이 또 뭐야 왜 우리 밖에 없어 아 또 이거 또 한글 가지고 장난치시려고 음식 가지고 또 어떻게 된 거야? 나 약간 불안한데 그래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영석이 형 아직 안 오셨어요 지각이시네 영석이 아직 알았는데요? 우리 배고파 죽겄는디 영석이 형 빨리 오셔야지 지각이야 지각 조심조심 그리고 차로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점심장소 가요 점심장소 이거 카트는 저기 두고 가요 아 일렬 정도 세워놓고 가봐 영석이 형 지각이라서 막국수 하나 주식이라서 어 진짜?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또 친절하시다 게임은 쉽게 쉽게 하면 되겠다 그래 이렇게 지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허기심의 정도가 달라져 사랑은 여기 냄비지 않아요 여기 식탁에 파업 이렇게 서 놓고 가자 여기 있거든? 호롱이가 도망간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말자고 자고 있자 은지현이 형은 놀라겠다 은지현이 형은 놀라겠어 휴게소에서 소떡소떡 먹은 거 아니야? 맞아 소떡소떡이랑 폐오리 감자 이런 거 폐오리 감자도 먹었어 영석이 형 뭐 드셨어 지금 그래 나영석 나영석 세 글자로 절차한 거 싫어? 아 어디에요? 어디에요? 아 왜 이렇게 늦어? 막국수 주세요 막국수 화면 녹화해 화면 녹화해 아니 어디세요 선생님? 아 어디세요? 아 어디세요? 다 왔어요 저희가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와 아 이건 아니죠? 여기 맛있는 게 깔렸는데 김밥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감자 전환을 시킨다고요 얘기해봐 저봐 저봐 이제 웃을 때 턱살 접히시잖아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영석이 형 관리해야지요 감자 좀 먹을게요 감자 좀 먹을게요 저희 카메라가 좀 비상 와 연기하시는 거 봤어요? 비상 카메라가 좀 비상 근데 피디님 연기는 진짜 못하시는 거 같아 그니까 뭐 영석이 형한테 문제 내야지 고추 냉이 야 어려운 거 뭐 없냐? 자이언트로 할까? 자이 자이언트 자이언트 자이언트도 있고 자이언트도 있고 우리 거 한 번씩 다 돌아가야 돼 자이 언트 근데 내가 봤을 땐 자이부터 땡 당하실 것 같아 맞아 자이 리톨 막 이런다 어 자이 리톨도 있네 아니 자일리톨이야 자일 똑똑 박사 자일리톨이에요? 근데 28년 사이면서 처음 미쳤겠다던데? 근데 아 진짜 어 왔어요 왜 펌까지 하시고 그러세요 하나 둘 셋 자이 리톨? 태이 땡 땡 나 뭔지 모르는데 에토? 에토토? 리무! 사필! 귀정! 코미! 딥! 디현! 오! 잘한다 오케이 봐드릴게요 오다가 네비를 잘못 봐가지고 오다가 네비를 잘못 봐야 휴게선생이 앞받으시고 오셨다면서 그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 과일 들은 거 같아 자 다음 노래 갑니다 도파민! 도파민! 이게 뭐야? 엘시티 드림 선배님들이에요 버퍼링 정답! 야 우리 할 수 있어 이거 활동이 겹쳤어 활동이 겹쳤어 뭔지 알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Era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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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아! 은하아! 은하님! 우리한테 왜 이래! 아유 잘 먹을게요 어머니 야 한 잔 먹어 저희 귀걸이부터 귀찌, 발찌, 팔찌 다 가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찌, 팔찌, 팔찌, 메리큐어, 메리큐어 요즘은 젊은 사람들 살 물욕이 유행이네요? 벌써 진짜... 얼굴이 까매요 맛이요 얼굴이 까매요 맛이요 잘 타요 어? 이거 악 레드베베 선배님의 Russian Ruby 오케이! 정답! 가자! 한 번 당겨, 한 번 당겨! 발사! 에이! 에이! 두! 에이! 에이! 여기 넌 더 어두운 변화의 색 그림자 자체 그릴 일게 해 어느 날 새 넌 비생 쉽게 즐기는 가벼운 습뿐이라도 다 같이 즐겨줘요. 렛돌 삐삐삐삐삐 거려 날이 볼 때 마지막 나는 생각까지 점점 다가오지 crazy. I can't you, I don't want to go 어, 어. 아 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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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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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지. 잠깐만, 잠깐만. 저기요, 잠시만요. 아니! 영석이요! 영석이요! 어이구. 이 직선은 아직... 영석이 형, 이 제스처는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이거 충분히 쳤잖아요. 제가 올 땐 충분히 쳤고, 가수와 노래 제목을 맞추는 거예요. 네, 네, 맞춰. 춤은 아무것도 없어요. 미리 해놓는 거예요. 네, 렛츠고, 렛츠고! 유진 씨는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유진 씨 빠졌고요.